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슨 위드미를 통해서 소개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침 오늘 알려드릴 비법도 네 가지입니다 하체로 다운스윙을 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많은 골퍼들이 하체 리드로 다운스윙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내가 가장 하기 쉽고 편한 방법을 골라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하체 리드, 좋은 다운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체로 다운스윙을 하는 첫 번째 방법 골반을 밀어라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하체 리드를 하게 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골반을 왼쪽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평상시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분들이나 스윙을 했을 때 체중이 이렇게 뒤에 남는 골퍼분들은 아주 쉽게 이런 부분들도 교정할 수 있고 비거리와 방향성 모두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왼쪽에 벽이 있다면 이렇게 발끝을 벽에 붙인 다음에 백스윙 후 벽에 왼쪽 골반을 밀어서 골반을 닿는 듯한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벽이 있다면 클럽을 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연습장에서 이런 느낌을 느끼고 싶다면 왼쪽에 백을 두고 연습을 하시거나 벽이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치시면 됩니다 마치 이런 느낌으로요 백스윙을 올리고 골반을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을 가진 다음에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을 하면 체중 이동도 잘 되고 상대적으로 골반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오른쪽에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아웃인으로 클럽이 앞으로 내려오는 골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하체로 다운스윙을 하는 두 번째 방법 엉덩이를 돌려라 이 방법이 제가 많은 일반 골퍼분들에게 가장 추천을 하는 방법인데요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왼쪽 엉덩이를 누가 잡아당긴다 주머니를 뒤로 이렇게 잡아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왼쪽 엉덩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임팩트 맞을 때 골반이 굉장히 열려 맞게 되는데 임팩트 맞을 때 방금처럼 골반이 열려 있어야 넓은 팔로우 스루 끊기지 않고 이렇게 쫙쫙 팔이 뻗어지는 팔로우 스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추천을 드리는 데는 이 방법은 단순히 체중 이동 뿐만 아니라 회전까지 좀 동시에 연습을 할 수 있어서 특별히 복잡하게 연습을 하지 않아도 가장 완벽에 가까운 형태로 하체를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체 움직임을 연습하시는 골퍼분들에게는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하체를 돌려서 시원하게 치는 롤이 맥길로이 선수도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했다가 골반을 미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누가 엉덩이를 마치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골반을 미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복합적인 동작들을 해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하체 움직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체로 다운스윙을 하고 싶어하는 골퍼라면 이 두 번째 엉덩이를 돌리는 느낌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체로 다운스윙을 하는 세 번째 방법 왼쪽 무릎을 튕겨라 이 방법은 제가 평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앞서 골반을 밀거나 엉덩이를 돌리는 방법보다는 훨씬 더 작은 부분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 조금은 필요한 동작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의 큰 이유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는데요 우선은 하체를 쓰려고 할 때 많은 골퍼들이 이렇게 몸이 같이 따라 나가거나 혹은 엉덩이를 돌리라고 해서 너무 엉덩이만 돌려가지고 이렇게 체중이 뒤에 남는 즉 스윙의 축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왼쪽 무릎을 튕겨주는 1cm에서 2cm 정도 살짝 튕겨주는 이 느낌은 축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움직임의 시작으로 굉장히 큰 파워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점 때문에 저는 평상시에 이런 느낌으로 하체를 사용을 하는데 해보시고 어렵지 않다면 이 방법을 하시는 것도 무방하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아도 꼭 제가 합니다 라고 하면 많은 골퍼분들이 따라하세요 그런데 따라해서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다면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왼쪽 무릎이 지금처럼 아주 조금 정말 시작만 해주는 느낌만 가져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탄력을 받아서 쭉 클럽이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많은 골퍼분들이 백스윙을 해서 무릎을 튕기세요 하면 무조건 이렇게 과하게 많이 튕기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 2cm 정도 아주 작은 이런 움직임이 필요한 겁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탑에서 왼쪽 무릎을 튕기는 이런 느낌을 한 두세 번 정도 가지신 다음에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 보다 리듬감 있는 하체 리드를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하체를 이용하여 다운스윙을 하는 네 번째 방법 앉았다 일어나라 이 방법은 참 논란이 많은 방법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기도 하고 탑에서 다운스윙을 이렇게 앉았다가 쉴 때 이렇게 박차고 일어나는 지면 발력, 스쿼팅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불리지만 이 방법을 네 번째에 둔 이유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네 가지 방법 중에 과연 어떤 방법이 공의 힘을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네 번째 방법이 공의 파워만큼은 단연 으뜸일 수 있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잘 권해드리지 않는 것 뿐이에요 이 연습 방법, 백스윙 탑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이 방법을 얘기하면 예전에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면 발력을 굉장히 심도 있게 레슨을 하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치가 가르치는 프로 선수 중에 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이 동작 자체가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민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 프로가 전반 나이노를 플레이하고 10번월 티박스 왔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프로가 사실 미스를 해봐야 얼마나 미스를 하겠어요 그런데 민 프로가 하도 코치가 너무 뭐라고 하니까 이번엔 큰 마음을 먹고 내가 과감히 한번 앉아봐야 되겠다 해서 정말 이 정도로 오바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티샷을 하는 순간 공이 아닌 다른 게 날아갔습니다 맞아요, 드라이버가 너무 뒷땅을 때려가지고 헤드가 부러지면서 공은 제자리에 있고 클럽 헤드가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프로들도 단순히 그리고 단기간에 하기 굉장히 어려운 만큼 연습량이 하루에 3, 4시간 이상 매일같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골퍼가 아니라면 조금은 뒤로 밀어놓고 앞에 세 가지 방법들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다면 이 네 번째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추천을 안 드리는 것 뿐이지 이 동작은 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이것도 충분히 해보시고 잘 사용하실 수 있다면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앉았다 일어나는 방법으로 제가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탑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이 앉는 듯한 느낌을 느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앉는 게 아니라 앉았다가 박차고 일어나줘야 이 스쿼팅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 방법을 연습을 해봤지만 너무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하체 움직임, 하체 리드를 처음 연습하는 골퍼라면 엉덩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엉덩이를 돌리는 방법만으로도 체중 이동은 물론 회전까지 한 번에 연습할 수 있는데요 도저히 나는 이 엉덩이 돌리는 연습을 했는데도 어떤 특정한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시는 골퍼분들은 각자 본인에게 맞는 하체 움직임을 찾아서 연습을 해보시면요 훨씬 더 좋은 하체 움직임 훨씬 더 리듬 있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사용하는 왼쪽 무릎을 튕겨서 하체를 사용하는 느낌으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체를 잘 사용하시면 방금처럼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파워풀한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